안녕하세요. 마더텀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자취의 방정식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뭐예요? 애들 막 이거 수업하면요. 열심히 하는데 막 눈이 촌촌하게 보는데 열심히 공부 안 하는 분들은 막 이러고 있어. 또 뭔 소리야. 여러분, 침착하게만 가시면 이 자취의 방정식이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집중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은요. 지금 뭐 원에서 나왔지만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단어에서 나오든 간에 한 가지에 딱 진짜 틀만 갖춰놓으면요.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우리 자취의 방정식이 어떤 문제로 나오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틀, 그 가닥을 한번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그냥 써놓을 때도 있어요. 야, 그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떠한 규칙성을 준 다음에 그 규칙성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리는 도형을 찾아라 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을 때는 첫 번째, 자취라는 말이 대놓고 언급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그리는 도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요. 자취가 뭔데요? 아이참 정말. 아이자취라는 말. 사람한테 나는 냄새 뭐라고 해? 아, 채취. 채취. 와, 눈이 엄청 내린 거야. 그럼 1등으로 나가서 눈을 밟으면 어때? 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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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복. 발자국이 남죠. 그럼 내가 어떻게 지나간지가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그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은요. 흔적들.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적들을 연결을 했더니 어떠한 도형이 나왔다. 그걸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아, 문제에서 원하는 점이에요? 야, 엄청 복잡하게 나왔을 거야. 원 위에 점이 있고 직선 위에 점이 있고 빡 가다가 무게중심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라.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그러니까 막 자질구레한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리는 누가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인데 원트? 아, 그래. 후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누가 그리는 걸 찾을 건데 걔를 무조건 x, y라고 잡는다. 얘가 첫 번째 단계예요. 얘를 잡으면요. 한 50% 푼 거예요. 아, 진짜 별거 아니죠? 그 좌표를 x, y라고만 잡으시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착한 학생이 되시면 됩니다. 착한 학생이라는 건 뭐냐면 시키는 대로 접근하여라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문제에서요. 중점을 구하라고 했으면 중점을 구하시는 거고요. 문제에서요. 뭐 거리를 재라고 했으면 거리를 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x와 y에 관한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x, y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건 그 식 자체의 x좌표랑 y 그러니까 x랑 y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자가, 변수가 x, y만 있어야지 다른 변수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요. 과정이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과정이 들어가냐면 위의 점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위의 점. 그 위의 점의 좌표를요. 여러분들이 x, y 말고 새롭게 잡아주셔야 돼. 어떤 도형인데 그 도형 위의 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좌표 뭐 a, b라든지 이런 좌표로 나타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걔를 그 식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 방정식까지도 유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다시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이 위에 점이 안 들어가 있을 땐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짱짱짱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랑 할 거는요. 조금 어려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빠밤. 이거 안 지울게요. 우리 시키는 대로 그냥 이 루트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요.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객관식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객관식을 본 사람은 솔직히 거기서 나올 만한 정답이 몇 개 없어요. 막 이상한 막 6각형, 5각형 막 이런 거 그려져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찍더라도 뭐 원으로 찍겠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근데 왜 얘가 원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Y는 X-1을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로 움직이는 점 Q를요. 선분 PQ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잡는다 라고 돼 있어요. 다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는 거야. 이때 선분 PQ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모양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언급된 점이 P가 있고 Q가 있고 PQ의 중점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거 누군데 걔를 X, Y라고 잡으라고요. 1번,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굽니까? PQ의 중점입니다. 중점의 좌표를요. 우리는 X, Y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50% 풀었네요. 두 번째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자, 위 움직이는 점 P 위 움직이는 점 Q PQ의 길이가 일정하대요. 시키는 거 길이 재서 극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키는 대로 갈 거야. 첫 번째 근데 어? 뭐가 나왔니? 위에 점이 나왔어요. 그 위에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으라고? A, B라고 잡으라고요. 자, A, B라고 잡을게요. 그럼 B는 A-1이잖아. 근데 그게 조금 문자가 많으면 좀 그렇겠죠. 아니야. 나 그냥 시키는 대로 갈게. 두 번째 단계. 위에 점 나왔습니다. 그 위에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을게요. 누구를? 첫 번째 P를 A, B라고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대입하라고 했죠. 위에 점이니까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B는 A-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 문자 많으니까 좀 귀찮으니까 P의 좌표를 A, A-1이잖아. 1이라고 수정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Q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 Q의 좌표를요. 이번엔 C, D라고 잡아놓읍시다. 그럼 대입하라고 했죠? 대입. 대입하니까 D는 마이너스 C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Q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엄마, 마이너스 아니지. C, 마이너스 C 플러스 3이라고 잡아주겠습니다. 자, 나 지금 뭐한 거야? 아직 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다. 문제에서 시키는 건 뭐였냐면요. P, Q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잡아야 된대요. 우리 P, Q의 좌표를 잡아놨잖아. 그래서 P, Q의 길이를 구하자고요. 선분 P, Q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고 제곱 A, 플러스 C, 마이너스 4의 제곱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어. 뭐냐면 길이가 일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상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요런 일정한 감이 나왔을 땐 마법의 상수 K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길이기 때문에 그 K는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됐나요? 뭐 여기 K는 0보다 크다까지 써줄게요. 자 거의 다 한 거야. 일정하도록 잡았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때 P, Q의 중점을 찾으라고 돼 있죠. P, Q의 중점 P, Q의 중점 M, P, Q라고 잡으면 그 P, Q의 중점은 2분의 P랑 Q 여기 있죠? A 플러스 C 콤마 2분의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2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X, Y를 한 개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잡아놨잖아. 이 중점 2분의 A 플러스 C 콤마 2분의 A 마이너스 C 플러스 2예요. 그런데 맨 처음 시작이 뭐였니? 중점을 X 콤마 Y로 잡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녀석을 잡으면 X라는 녀석이 2분의 A 플러스 C여야 되는 거고요. Y라는 녀석이 2분의 A 마이너스 C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X, Y가 어떠한 도형을 나타낸지를 봐야 되는 거고 X, Y가 한 개의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두 개의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아 그럼 X랑 Y가 한 개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우리가 아는 식이 딱 하나 존재해.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에 존재하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X, Y를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봐. 이거 어떻게 아는데 A 마이너스 C 있죠? A 플러스 C 있죠? 쓱 봐. 느껴져? 느껴져. A 플러스 C는요. 2, X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 정리한 겁니다. 자 A 마이너스 C도 찾을 수 있어. A 마이너스 C는요. 2, Y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네 두 개를 어디에다가 쓱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X, Y를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대입을 하니까 A 마이너스 C 제곱이죠. A 마이너스 C는 2, Y 마이너스 2였습니다. 루트 2,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더하기 A 플러스 C는 2, X입니다. 2,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 결과가 일정한 상수값 K가 나와야 된다. 양쪽을 제곱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2,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K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딱 봐도 정답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원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보통 이런 문제에서요. 선분 PQ의 길이가 1정인데 선분 PQ의 길이가 3, 4라고 대놓고 알려줄 때가 있고 그때 그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알겠지만 마무리까지 지어본다면 이렇게 되면 중심 알 수 있겠지만 반지름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얘 뭘로 묶어요? 2로 묶어서 뺍시다. 잘 봐. 2로 묶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4가 되겠죠.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잘 봐. 여기에서 선생님은 바로 갔잖아. 이거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얘 2로 묶으면요. 2의 X-2의 제곱이 되겠죠. 이 제곱이 여기 2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지수법치. 그래서 2로 묶었는데 2가 아니라 4로 나와야 돼요. 이해 되셨죠? 얘가 만약에 3이었으면 9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바로 갈 수 있겠어요? 2로 묶어요. 근데 얼마로 나오겠니? 4로 나오겠죠. 4의 Y-1의 제곱은 K제곱이 될 거고요. 조금 깔끔하게 만드니까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분의 K제곱이라는 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고 2,1이 중심이 될 거고 반지름은 2분의 K인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체 방정식 어렵죠 여러분?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뭡니까? 단점은 내가 앞에서 못 봐준다는 거고 장점은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지. 돌려가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선생님은 그냥 다 한 거야. 다 하니까 답이 나온 거고 이거는 자체 방정식 요거는 자체 방정식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고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딱 봐도 원이니까 그냥 정답 고를 만한 게 답은 고를 수 있겠지만 뒤에 문제 못 풀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얘는 자체 방정식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요 3단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자체 방정식에서 틀릴 일은 없다. 라고 과감히 말해줄게요. 선생님이. 조금 완벽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